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산나 성가대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 슬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요. 아주 큰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총소리인지 폭탄 소리인지 봤더니 전기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들리시죠? 아, 아, 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전기가 조금 잘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예배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것 때문에 조금 분주하긴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고요. 항상 야외 예배를 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언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 들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는 바람을 이용하셔서 바람이 가는 쪽으로 사람들을 앉혀놓고 바람을 등 뒤로 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잘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고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풍교의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보도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통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여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떤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마지막 때 그 후 3년 반에 극심한 대환란이 올 그 무렵에 대한 내용입니다. 훨씬 낫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극심한 대환란이 올 때에 이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로 마지막 때 참된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환란은 사단 마귀 이 옛 뱀이 이 마지막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함으로 이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여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세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참된 교회는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환란이 오기 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와도 그 날개로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날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가 있죠. 하나님의 날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다. 그런데 이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새가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앉을 곳을 찾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새처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를 통과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해서 신해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날개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두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날개, 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한 그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날개의 힘으로 애굽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또 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 보셔도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하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룻은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역조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개는 성경에서 보호의 날개를 뜻합니다. 10편 61편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나 셀라라고 10편 기자가 고백을 했죠.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원치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내 영혼의 날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날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자에게 그 두 큰 날개를 주셨다. 여자가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그 날개를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출애국기 19장 4절 저희가 읽었지만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기의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날르셨어요. 그런데 이 게시록에 와서는 신약 성도에게는 너희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각자 자기의 날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날개를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각자의 날개를 가지고 날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약의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0편 55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고 싶다. 지금 그 사올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10년 동안 피년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백한 대로 실제로 다윗이 사올을 피하려고 광야까지 도망을 갔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영혼의 날개가 있을 때에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문제가 있어도 저희는 그것을 능히 피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의 영혼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이 바로 내 영혼의 날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여와를 악망하는 자 믿음으로 어떤 환란이나 역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악망하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있다. 모든 소망이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독수리 날개가 폭풍이 오면 그 날개가 크고 힘이 세서 작은 새들과 달리 그 날개를 쫙 펴면요 그 폭풍이 아무리 강해도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그 폭풍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독수리 날개처럼 저희의 그 큰 믿음이 환란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이런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전기가 나가도 저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에어컨은 잘 나오잖아요. 안 더우시죠? 뭐 불도 꺼져서 더 덜 더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조건부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조건부 행복입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을 때 행복이 올라가지만 돈이 떨어지면 행복도 내려가죠. 그러나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유리바다같이 잔잔한 믿음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위로 향한 산소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날개입니다. 항상 위로 향한 산소망.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죠? 산소망. 이 산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이 산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든든하다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망이 우리를 항상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과 잘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스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복잡하잖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그럴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이 땅의 것 쳐다보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하늘로 바라보면서 믿음과 성황으로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의 날개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는 지혜입니다. 날개가 아무리 새도요 그 날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주셨더니 세상으로 나가서 놀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는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죠. 그래서 욕기 3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한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는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내나 독수리가 자기의 머리로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남쪽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 지혜처럼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환란이 왔을 때 세상에 어떤 권력을 찾아야겠다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가야겠다.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날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센 사람한테 딱 붙게 되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날 돌아와서 더 찌르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랬죠? 애국이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였죠. 애국한테 도움을 청하자. 그럼 어떻게 된대요? 화가 했대요. 화가. 또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네가 애국을 의뢰하는 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국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의지하던 그것에게 찔린대요. 애국왕을 의지하면 애국왕이 나를 찌르고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를 찌르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결국 찌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부에게는 그런 찌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 왜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람들한테 너무 당했어요. 대신당하고 사람들이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튀어서 사람 없는 광야로 가야겠다. 광야로 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자도 광야 자기 곳 바로 교회 또 말씀이고 그것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지금 첫 번째는 뭐였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날개 그래도 성가대원 성도님들이 잘 들으셨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두 번째는 내 영혼의 날개죠. 세 번째는 내 생물의 날개입니다. 내 생물의 날개 이 내 생물이 뭘까요? 에스겔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랬죠? 또 에스겔 10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랬죠? 이 내 생물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있죠? 그룹이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그룹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 생물 이 꼴 뭐예요? 그룹 그룹은 뭐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는 게 그룹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룹이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내 생물 그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성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죄인들은 그 길로 갈 수 없지만 그룹처럼 예수를 믿고 성화된 성도는 틀어갈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 그룹을 설명하자면요. 예를 들자면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싱글인 청년들이 그런 거 서로 묻잖아요. 네 이상형이 뭐야? 네 이상형의 남자 이상형의 여자가 뭐야? 그러면 얼굴은 이렇고 키는 이렇고 몸은 이렇고 이런 이상형을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내 이상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생물과 그룹의 모습을 성경에서 다 이렇게 나열해놨고 묘사해놨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적 성도는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상형 남자나 여자는 없습니다. 그거 빨리 버리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생물과 이 그룹 이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크리스토가 바로 그 모습의 온전한 그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런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생명 생명 나무 앞으로 못 나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저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 그룹의 모습 중에 날개가 있었어요. 그 날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개 밑에 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날개하고 손을 연결하셨을까. 두 번이나 나왔죠. 아까 에스겔 1장 8절에서 9절 또 에스겔 10장 20절 21절에 날개 밑에 손이 있다. 성경에서 이 손은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날개와 손을 연결했다는 것은 뭐냐면 날개도 손같이 일하는 기관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사람의 손은 어떠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하고 다 자기 위해서 취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가를 이 손으로 따먹었죠. 가론유다는 돈을 이 손으로 훔쳤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타락한 인간의 손은 이런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개 같은 손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어떤 손입니까? 날개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늘을 나를 때. 그러니까 날개 같은 손은 하늘의 일을 하는 손입니다. 신령한 일을 하는 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바로 날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런 손이죠. 그래서 내생물의 날개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날개가 뭐라고 배웠어요? 믿음이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망이었고 세 번째는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1장 9절 보니까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하였다. 여기 연하다는 히브리어로 하바르로서 그 뜻은 결합하다 동맹하다 단결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협력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협력해서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요. 혼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건 200명이건 하여튼 협력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 교회는 항상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혼자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내생물의 날개는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생물에게 에스겔서에서는 날개가 네 개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둘은 몸을 가리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날개로서 그 내생물의 몸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1장 11절에 나와있죠.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그랬죠. 둘은 펴서 서로 연했고 둘은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건 죄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가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한국의 그런 거 있죠? 바바리맨.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그 순간 수치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리고 범죄예요. 우리는 항상 이 영광을 가려야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 일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수치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더하죠.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내생물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내생물의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대요. 에스겔 1장 24절에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 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 와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 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죠. 날개 소리가 여기 나왔는데 어때요? 많은 물소리 또 전능자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 이죠. 또 군대 소리와도 같다. 어떻게 이 내생물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될까요? 그런데 요한 예수로 가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의 소리도 이런 소리였습니다. 요한 예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죠? 지금 여기 비교해보세요. 내생물의 날개 소리가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내생물 그룹들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한 분이 그 소리를 낸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목소리가 많은 울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 내생물의 날개를 받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개를 받은 신령한 성도로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날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일 좀 해달라고. 이제 이 주신 날개로 하늘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지혜를 다 합쳐서 각자 다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함께 일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전세계 전파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해 나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그런 환경의 문제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런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풍기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또 개인의 하는 일과 사업과 직장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쉬우니 그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 성취할 수 있겨라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남문제들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쌍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글자막 by